여러분 앵가에 맛있는 김치볶음밥은 째 또 안되는 양백초 김치볶음밥 깜짝 놀라고로 한번 만들어볼게예 먼저 양념장 제조 설탕 반스푼 5g 고춧가루 2스푼 14g 미림 2스푼 16g 요래생긴 알코올 14%짜리니까 다른 맛수라고 헷갈리지 마이소 멸치액자 2스푼 16g 진간장 1스푼 8g 양초식초 1스푼 8g 간마늘 1분의 1스푼 7g 된장을 깔짝만 퍼가 6분의 1스푼 5g 된장 등그리진가 안보이구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이제 대파 2큰술 양 20g을 잘게 잘게 잘라줍니다 대파 자르다보면 이런 겉껍질이 있는데 이런거는 칼이 미끌리기가 위험하니까 제조를 한 다음에 잘라주고 한두번만 가볍게 다져줍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손바닥보다 쪼매 크기로 내장 150g에서 200g을 준비합니다 양배추 김치볶음밥이라고 귀찮고로 지금 김치 담을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략 3-4cm로 똥까리가 나오고 슴등슴등 잘라줍니다 이런 대부분은 우짜냣고에 버리긴 아깝고 식감은 별로인 이런거는 우욱 눌러가 귀를 살짝만 지킨 다음에 요래요래 최대한 얇부리하게 잘라가 양배추 이파리같은 느낌으로 신분세탁을 해주시면 끝 끝 끝 끝 진짜 팬 하나 준비해가 대파를 던지넣고 식용유를 2스푼 10g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약불 약불로 올리고 기름에 대파가 짜글거리기 시작하면 대략 1분 30초정도로 볶아가 파향을 살려주면서 대파가 살짝 갈딱해지기 직전에 양배추를 전부 던지넣어주고 불을 강불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한자리 오래 머물러가 타는 아들이 옆구로 골고루 뜯가가면서 1분정도를 강하게 볶아가 수분이 안나올구로 만들어준다라 양념장은 전부 다 때려넣고 강불을 유지하고 3-4개초로 볶아줘요 여기서 주의하항 고깃집에서 액체맛 남은 재료에 밥을 볶아먹는 것처럼 진한 맛을 좋아하시면 밥을 1.2공기 대략 250g을 볶아주시고 쪼매 간은 약하지만 충분히 맛있고 양을 넓게 먹고 싶으시면 밥을 1.5공기 대략 30g을 던져놓고 불을 중불로 바꿔서 볶아줍니다 근데 김치도 안 담갔는데 와 이게 양배추 김치볶음밥이냐고 잘 보시면 양념에서 고춧가루 액져만 많은 이것들이 김치만드는 주제가 아닙니까 어떻게만 걸었는가 안갈카주고 눈을 가라가 미기보면 대부분 이것은 김치볶음밥 아이가 찍할깁니다 밥하고 재료를 살짝만 섞어가 3-40초 정도를 볶다가 참치를 푸가 1큰술 30g을 도와주고 다시 열심히 볶아줄긴데 가스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구예 그래가 봤더만 불은 꺼지삐고 가스만 열심히 세어나오고 있더라구예 가스를 쪼매 흐터가 날리주고 가스 경복이 작동은 안했으니까 불을 다시 켜가 중포를 유지하고 볶아줍니다 가스가 샜는데 너무 안일한거 아니냐고예 제가 15년을 넘게 하던 일이 불 끄는거 관련한 일입니다 그런 걱정들은 하 덜덜덜 마시고 1분정도로 볶아주다가 밥알을 골고루 펼치가 불을 중포로 유지하시고 아무것도 탈락하지 말고 그냥 20초 정도를 가만히 놔둔 다음에 골고루 뜯다가면서 10초정도로 볶아주고 후 한번 평평하게 펼치가 20초정도로 가만히 놔둡니다 이렇게 밥알을 눌리는 작업을 태아먹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해가 밥알을 열기에 눌리게 만들어주면 향이 아주 그냥 치기기기라예 그러고 이 레시피랑 하등에 상관이 없는 썸네일용 데코 땡초랑 참치 같은거 무시하시고 마무리로 통깨를 살짝 뿌린 다음에 비주얼 함 봐 보이소 겁나게 잘 볶겠지예 김복은 좋아하지만 양배추를 싫어하는 우리 딸이 김복 맛이 난다 하면서 양배추까지 다 쬐서 먹었던 최고의 김치볶음밥 자 오늘은 한번 찢고 볶아보이소 부위법 뜯기라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